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렌 뉴스입니다.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하고 있죠. 솔릭은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하면서 오늘 목포에 상륙할 예정인데요. 각 지자체들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지만 각 지자체들은 비상체제입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마다 재난안전본부를 가동하는 한편 시민들의 대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을 동거하는 태풍으로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등은 단단히 고정해 주시고 공사장에 적치된 자재 및 장비 등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대, 옹벽, 연약지반, 옥외광고물 등 집중호우와 강풍에 취약한 분야도 집중 점감할 계획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24일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세종시가 2018년 생물 테러 대비 대응, 대규모 합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세종 축제 현장에서 탄저 테러로 의심되는 백색가루가 발견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훈련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전북 임실군의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10개의 안건이 처리됐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임실군의회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임실군의회는 22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임실시장 복합문화공간관리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4,080억 7,406만 원 중 불효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8억 2,6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결특위는 이날 2월 예산을 최소화해달라는 당부를 집행부에 전했습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4년간 총 1조 5,905억 원 규모로 지역화폐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도 지역화폐의 성과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이 전국 광역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역화폐 발행 확대 성공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가 제19호 태풍 쏠리기 북상하는 것에 대비해 재능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침수 피해에 대비해 인천교 매립지 배수펌프장, 송현119 안전센터 등의 방제시설을 점검하는 등 태풍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지난 21일 박주나 행정부 시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태풍 피해 대응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호우로 인한 저지대 주택, 지하차도 등의 침수 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대전 청년들과 시의원,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대전청년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전청년의회에서는 청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들이 일일 의원이 돼 청년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청년 취업 희망카드와 청년 마음 건강 정책, 청년 예술과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희망카드 도입 등 청년 일자리를 위한 정책이 제안됐습니다. 대전시는 이들 의견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 시행 가능한 제안은 내년 사업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의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가철 피서객이 줄면서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일반 시민들은 농산물 가격이 올라 장보기가 겁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을 뜨겁게 달군 폭염은 곳곳에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피서객이 감소하면서 상가 매출은 줄어들고, 농산물 피해로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해, 서해 할 것 없이 해수욕장 이용객은 작년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반토막난 매출에 주변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작년 매출 인원인가 하루 포스기에 찍힌 인원이 900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너무 덥다 보니까 한 400명 정도, 많이 찍힌 날이 400명 정도 찍히더라고요. 발바닥이 이글 정도 이글이글 거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벌써부터 추석 차례상 걱정을 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하고 가축들의 폐사가 잇따르면서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수급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밥상 물가가 얼마나 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7년 결핵 역학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역학조사는 학교나 직장, 의료기관 등의 집단시설에서 결핵 환자와 접촉한 14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결핵 환자 206명을 조기에 발견했는데요.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결핵 퇴치를 위해 신속하게 결핵 역학조사를 실시해 지역사회의 결핵 전파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전라남도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여수시 비정규직 노동센터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 향상을 전담할 예정입니다. 22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비정규직 노동센터는 구체적인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 갈등을 예방하는 등의 역할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도내 아파트 700여 개의 승강기에 전력 생산장치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1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매년 1억여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계획인데요.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승강기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와 도민들의 전기요금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버스정보수집단말기와 요금징수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통합단말기를 개발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 2월경 사업이 마무리되면 버스 도착정부의 정확도가 개선돼 교통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엑스코선은 3호성 수성구민운동장역을 시작으로 2호선 범어내거리역과 1호선 동대구역, 경북대학교를 거쳐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할 예정인데요. 대구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2023년에는 공세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22일 민원공무원과 콜센터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힐링캠프는 민원 상담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생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육체적 휴식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일상에 지친 민원공무원과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행복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가로시설물 통합 설치를 실시합니다. 보행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함인데요. 이를 위해 광주시는 교차로 주변 신호 등, 가로 등, 도로 표지판 등 가로변 시설물을 하나의 지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이번 통합지주 사업이 시행되면 교차로 주변 지주가 약 40에서 50% 줄고 설치비와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케이렌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